이 날 모아져도 어린이대로 널 지켜줄게 본인 서약서 신랑 이용배군과 신부 김혜정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안내로서의 도리를 낳을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? 네! 신랑 이용배군과 신부 김혜정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위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 해제리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격하게 선언합니다.